하와이! 휴즈입니다! 자! 오늘 해볼 게임! 현재 인기 순위권에 올라와 있는 게임이에요 블롭 러너 3D 자 오늘 해볼 블롭 러너 3D 요거는요 굉장히 좀... 커엽게 생긴 젤리맨이 하나 있는데 젤리를 먹으면 또 이게... 안돼! 잠깐만 내 머리가 날라갔다 우왁! 우왁! 이렇게 계속 젤리를 먹어서 제 덩치를 키운 다음에 으악! 으악! 커진다! 덩치 키워서 계속 뽕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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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하하 나가면 되는 그런 게임이에요 짬뿍! 오오오오오 쭉쭉쭉쭉쭉쭉쭉쭉 가요 뽕! 좋아 좋아 젤리기 때문에 아우... 통과하면은 이렇게 쬐끔해졌다가 다리 생겼고 아야... 내 몸통... 다시 한 번 몸뚱이름 키워보자 무빙으로 살짝 피해주고 오오오오오 어... 자리 다시 머리 좀 달아줘! 오케이! 쭉쭉 간다! 쑥? 어? 내 머리... 뛰어라... 아 이거 빨리빨리 덩치를 더 키워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어디까지 커지나요? 아 아직 뭐 스킨 같은 게 없는 게 좀 아쉽네 어 천 개 먹으면 한 번 뽑을 수 있거든요? 자 쭉쭉 가보자 다시 커요 아 젤리 먹었어야 된대 방금 자 무빙으로 피해 준 다음에 커진다 이번엔 좀 완벽하게 커 볼게요 아 내 팔 우와 좀 커졌어 안 돼 내 다리 쑥 끄 으 됐어 하하하 가자 자 이번에는 뭐죠? 밑에 이렇게 내려 찍는 구간이 있고 좋아 모자 생겼다 나이스 어우 이번에도 다리만 남았습니다 어 이거 좀 짜붕 내 다리 날아가고 쪼꼬미로 변신 쑥쑥 몸통이 큰 게 무조건 좋은 건 아닌 것 같아 아야 아야 아 내 다리 한짝 하하하 날아가 하하하 쑥쑥쑥 아 쑥쑥쑥 아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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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네 다리. 아야! 아, 아. 이게 실패하네. 자, 먼저 요 젤리부터 한번 야무지게 노란색 커진다, 커진다. 커져라!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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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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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. 아, 나와, 나와! 오케이, 오케이. 뭔 느낌인지 알겠어. 먹어주고. 먹고. 먹고. 오. 오, 좋았어. 이거. 으아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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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이번엔 괜찮다. 이건 피해주고. 피. 호호. 이게 초반에는 스테이지가 참 별거 아니었는데. 점점 가면 갈수록 살짝씩, 진짜 살짝씩 어려워지는 느낌입니다. 아,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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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와, 여기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네요. 자, 다리만 갖고 달려갑니다. 안 돼. 어? 어? 다리 한짝 거의 지렁이가 됐어요. 지금은. 호잇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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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호잇. 마지막에 먹고 먹고 날라. 오, 자, 이번 스테이지는 화살이 날라옵니다. 어림도 없지 안 맞는다. 우와, 커졌다. 겁나 커. 와우. 쭉쭉쭉 먹고. 문이 닫힌다. 문이 열리네. 오케이, 살짝 위험했지만 괜찮아. 먹고 속도가 점점 더 빨라진다. 그렇지. 요거야. 투호. 자, 이제 모자 하나 뽑을 수 있거든요. 모자 좋은 거. 이쁜 거. 떠주세요. 오. 마술사 모자 얻었습니다. 요거로 가보자, 이번에.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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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잇자. 쇼다리가. 됐어요. 다리 다시 생겼고. 피해 준 다음에. 아! 어, 내 머리. 젤리 먹방. 젤리 먹방. 쭈쭈쭈쭈. 쭈쭈쭈. 쭈쭈쭈. 쭈쭈쭈쭈. 아니요. 이거 먹어야지. 아야야야야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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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깽깽이발로 갈게요. 이 젤리를 먹는 게 무조건 좋은 건 아닌 것 같아. 오. 황금젤리 겁나 커진다. 오. 우와. 오. 내 다리. 이 게임 확실히 좀 생각 없이 하기에는 괜찮은 것 같거든요. 황금젤리와 함께하는 젤리 먹방. 젤리 먹방. 싹. 오케이. 오. 오. 에반데. 아. 방금 이거 안 죽었으면은. 진짜 역대급을 크게 키울 수 있었을 것 같은데. 아야. 아야. 아. 아, 까비. 오. 형형 색깔. 오렌지 형광색. 상상 스킨으로 갑니다. 이거 알로딸록해서 더 이쁘다. 문 열어. 그렇지. 야. 이거 역대급 크기 각이다. 자. 집중해서 한번 먹어보자. 쑥. 오. 우와. 겁나 커. 우와. 헐크 젤리 완성. 하하하하. 야. 거의. 최대급 크기로 큰 것 같았는데요. 방금은. 아야. 야. 이거 재밌다. 확실히. 젤리가. 키우는 맛이 있어. 확실히. 이번엔 집중해서. 초반부터 클 수 있을 것 같아. 오. 무빙으로 살짝 피해주면서. 오케이. 다리 정도면 괜찮아. 먹고. 먹고. 안 돼. 아. 아. 안 돼. 아야. 안 돼. 내 덩치. 아. 까비. 따뜻. 오. 영롱하다. 이것도 얻어야 돼. 갑니다. 자. 이번에는. 오. 좀. 색깔이 좀 신기한데요. 검정색. 오. 좀 더 형용 색깔이다 이거는. 아. 아. 몸통 하나 남았다. 괜찮아. 좀 빼기. 아. 머리쯤 하나 날아가도 괜찮아. 난. 젤리왕이니까. 먹고. 먹고. 피해서. 아. 이 젤리가 맘에 드네요. 어. 좀 더 형용 색깔이라. 이뻐요. 아. 근데 스테이지가 진짜 좀 더 길었으면 좋겠다. 약간 그런 모드도 있으면 좋겠는데. 무한의 기사처럼. 계속 젤리 키우는 모드도 하나 있으면. 더 재밌을 것 같아요. 우와. 이번엔 젤리 겁나 많다. 다 먹어야 돼. 먹어. 사람이 너무 욕심을 부리면 안 돼요. 이거 둘 다. 먹겠다고 욕심 부리다가. 둘 다 날렸잖아. 이건 먹고. 아. 딱 씌었어. 이거 한쪽은 버려야 돼요. 여기 젤리만 먹고 갑니다. 젤리. 오. 젤리. 호이콜. 뷔 hö이콜. 호이콜. 오. 이거로. 이거 이거 이거. 조금 커졌다. 마지막에. 이야. 제가 봤을 때 아까 봤었던 그 역대급 헐크 젤리가. 최대 크기지 않을까 싶거든요 거의. 아. 그 젤리의 맛. 한번만 더 보고 싶다. 진짜. 이번엔 또 뭔 젤리 주나요? 오. 투명투명한 하늘색 슬라임 젤리. 슬라임 젤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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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먹방 커진다 이건 너무한거 아니냐고 야 이거 너무 커져도 못 넘어가네? 이걸 낚시를 하네 아 나 이거 어떻게 다 먹고 싶은데 그냥 혹시? 단토막 날라가고 좀 복잡한데 이번엔? 아 나 날라간다 아 아 아 아 젤리 지렁이가 됐어요 헛 옆으로 피해주고 아 초반에 커진다 했더만 괜히 좋아했네 너무 커도 이렇게 막혀버려요 야 이번 판 대박판인거 같다 자 허 허 허 오 커진다 으으으 이거지 뚜뚜뚜뚜뚜뚜 오 오 어 괜찮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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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아 아아아 막판에 겁나 커진다 오 완전 블랙 젤리네요 이거 한번만 해봅시다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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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이거 검정이니까 완전 먹물 젤리네요 새로운 젤리입니다 왕관 껴주고 오 진짜 밑에 먹물 찍히는데요 아 하하하하 마치 젤리인데 먹물을 잔뜩 빨아들인 듯한 느낌의 젤리에요 내려 찍히는 서 아우 아우 위험했다 됐어 나의 먹물 젤리를 타다 라 먹고 커졌다 뿡뿡뿡뿡뿡 자 끝까지 갈 수 있나 갈 수 있나 뿅 자 오늘 요렇게 해가지고 한번 젤리 달리기 젤리 먹방 달리기 이 게임 한번 재밌게 즐겨봤습니다 요것도 뭐 그냥 생각없이 하기에는 나쁘지 않은 게임인거 같아요 이렇게 오케이이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좋아요 알람 버튼까지 누르고 잊지 마시구요 저는 또 다음 꿀잼 컨텐츠 찾아 뺏도록 하겠습니다 피날레 한번 장식해보자 아 아 아 아니 다음 시간에 만나요